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.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. 자, 여러분. 참 귀한 나라에 살게 됐죠. 제가 이제 한 2000년 조금 몇 해 전부터 조직 생활을 시작을 하고 한 10여 년 정도 연구소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이후로 이렇게 이제 나라의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래도 대중영합주의, 포퓰리즘이 이제 극성을 부려가지고 나라가 좀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. 이런식으로